함께 끌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댓아이 프렌즈입니다 차 킬을 왜 안 갖고 오는데 동협이 차로 차 킬 가지고 가자 아니 차 킬 진짜 안 갖고 왔어 한번 보자 팬티 이거 이상엽 팬티 상엽이 팬티 반바지 반바지 상엽이 팬티 주인어한테 전화 걸러내고 야 이거 줘 야 이거 줘 야 이거 기억나냐고 너 이거 알아? 이거 니 뺏기라는데? 야 이거 니 뺏기라는데? 가자 이제 가자 여행 출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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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행 출발 좋다 야 우리 존나 세상에 떨어뜨린 택시 아저씨가 그게 뭐예요? 왜 저거 달려요? 널리? 여행갈라고 여행갈라고 떨려 떨려 야 니 지치 잘 보이네 지금 김주영씨가 원숭이 옷을 입고 커피를 사러 갔고요 가자 룰렛은 아니야? 김아 어딘데? 야 일단 알아봐 자 오늘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가짜 원하는 연기를 적었고 룰렛에 나오는 대로 진짜 가야됩니다 진짜인 저는 제가 정한 곳은 황도가 먹고 싶어서 황도 황도 난 오늘 야동을 보고 왔기 때문에 충주 야동 야동 가평게스트하우스 가평게스트하우스 저는 신안섬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기 제주도 떠나요 진수가 크리스천이어서 저는 경주 불국사 재미를 위해서 한번 더 돌리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발 제발 충주야동 제발 제발 한다 진짜 한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충주야동은 진짜 가기 하나 둘 셋 가평게스트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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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어 야 좋다 좋다 그러면 야 그러면 네비를 어디로 찍어야 되는거 그냥 일단 가평축구 가세요 가평군청으로 찍는다 일단 가평군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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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평게스트핳 가평군청 타옥